아우 잘 지르셨어요?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일단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앞서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무 춥진 않죠? 괜찮으세요? 오케이... 일단 오프닝으로 불러드린 곡은 천국의 부인이라는 곡이고요 다음 노래는 어...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라는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음... 아시면 혹시 아시면 같이 불러주시고 저희 민영의 보컬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돼요 이렇게 원하게 태산아 좀 설레요 우선 먼저 편하게 앉으면 돼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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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알고 있죠 자연스러운 척해도 아닌 척해도 사실 그때가 난 죽는걸요 실례가 아니었다면 좋을텐데 불편하지 않았다면 좋을텐데 내가 쉽지 않다면 내가 궁금하다면 Oh baby let me ask you some questions I'm so fine girl 그때도 알고 싶죠 자연스러운 척해도 아닌 척해도 사실 준비만 해왔죠 I'm so fine girl 그때도 알고 있죠 자연스러운 척해도 아닌 척해도 사실 그때가 난 죽는 걸 그때도 알고 싶죠 자연스러운 척해도 아닌 척해도 사실 준비만 해왔죠 I'm so fine girl 그때도 알고 있죠 자연스러운 척해도 아닌 척해도 사실 그대가 난 죽는걸요 Oh baby let's do the interview Interview, interview, interview Oh for why 박수 조건 코로나 worker Wait ... 보고